인터넷이 되잖아요. 그냥 인터넷은 어디서 본거지 모르겠지? 사실 사진을 찍으시니까 그대로 보실 줄 아시는 것 같아요. 한 장 뽑으려면 30초에서 40초 정도 걸리시고요. 보니까 뭐 증명사진 같은 거는 하면은 저가 이렇게 화면 자체를 원래 그렇게 저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? 어플을 받으시면 돼요. 어플을 받으면 돼요? 네, 이렇게. 어플을 받으면 돼요. 뭐 변함 같은 거 없을 거 같아요. 희재야, 이리 와봐. 이런 거 찍으시면 되죠.